비교를 하잖아요. 살면서. 살면서 한 번도 남하고 비교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비교를 안 하면 남이 나를 비교를 시키고 그게 이제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자라면서 될 수가 있고 남은 이런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오면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잡거나 또는 직장 안 잡거나 하면 그런 타인에게서 또 그렇게 비교를 당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가 괜히 아무도 비교를 하지 않았지만 무관심 속에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살면서 남과의 비교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그것도 비교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를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비교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교하는 게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비교를 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자동차를 몰고 있네? 내 자동차보다 더 세거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사네? 우리 집보다 더 크고 더 렉셔리해 보이네? 아 저 사람은 저 동네에서 사네? 아 우리 동네는 좀 더 후지였는데? 네. 그리고 뭐 저 사람은 뭐 나름 영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네? 나는 내 영어는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하는 느낌이 드네? 네. 뭐 아니면 저 사람은 저 나이에 벌써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벌써 100억대 자산가로 들어갔네? 네. 나는 아직 달리는 중이고 나보다도 나이가 더 어린 거고 막 그런 어떤 다양한 비교본이 있죠? 네. 그런 비교를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해서 결국에 내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죠. 음.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느낌이 안 좋아.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 비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생각하는 것도 시간 1분, 1초 간단 말이에요. 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 내가 비교하는데 내가 비교한다고 내가 그걸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뭐 저 사람 와이프는 뭐 어떻고 저런 어떤 몸매를 가지고 있고 뭐 저렇게 저렇게 하는데 내 와이프를 또 다른 사람의 와이프랑 비교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네. 아니면 그냥 여자랑 그냥 일반 그냥 여자랑 아니면 제 와이프로 비교할 수도 있고 뭐 남자의 여자 입장에서도 저 남자랑 내 남편이라든가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네. 그 시간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게 네. 그냥 습관적으로 누구나 다 본성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저도 사실 동의되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만약 연애를 여러 번 안 해봤다면 저는 제 와이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말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비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 번 여자를 안 만나봤다면 내 와이프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다는 건 기존의 여자들이 제 와이프 비해서 거의 완전 윗단계라는 뜻이거든요. 네. 제 와이프가 제일 윗단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비교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남의 와이프하고 비교하고 남의 여친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난 내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네. 심지어 거기도 비교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건 난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하려고 말았던 과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느낌. 네. 그 감정. 그래서 내가 위너가 되는 느낌을 받고 있냐 아니면 내가 루저 같은 느낌을 받고 있냐를 봤을 때.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제 와이프로 만난 거는 위너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위너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 느낌을 받는 이유가 제 과거에 다른 사람들 다 만나봤을 때 어쨌든 지금 와이프가 최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 위너 느낌을 받는데. 근데 제 와이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예뻐 보이는 여자들이 있거나. 네. 더 섹슈얼하게 보이는 여자들이 있거나. 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그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그 시간값을 우리가 보냈을 때는 거기에는 루저 같은 또 기분이 들고 거기에는 또 악마의 어떤 그런 어떤 또 거기에 또 젖어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와이프 말고도 또 다른 그러면 여자들 한번 좀 뭔가 이게 혹시라도 하면서 이제 또 이상한 어떤 또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 확장을 하면서 이제 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여자들 모든 남자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네. 완벽하지 않거든요. 네. 이걸 얻으면 이걸 잃어야 돼요. 음.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얻으면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얻는데 근데. 오직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완벽하다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성적으로 어떤 누구 간에 아무리 그렌카돈이고 그렌카돈 와이프든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든. 네. 다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신과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방금 위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좋은 것만 바라봤을 때 그 망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뭔가 망각했을 때 그 좋은 것만 바라봤을 때에 대한 거기에 빠졌을 때는 약간 뭔가 루저 같은 느낌이 들까. 네.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좋게 내가 평가하고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루저 같은 느낌은 언제 드냐. 내가 진짜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기존에 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서 이제 좀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잃고 새로운 것들을 얻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재앙을 내가 직접 경험해봤을 때 저는 그때 진짜 또 루저인지 위너인지 또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여기에 뭐 제가 답을 딱 정하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교 안 한다 보장도 없고 과거에 비교 안 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물어본다면 어쨌든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느낌이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 저는 그거를 일단 과정 속에서 점검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질문 드리면서도 답변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진짜 궁금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주하영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를 그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치를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조금은 이해가 된 것 같고. 이제 그 망상주의에 빠지는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감정하는 거 그 무의식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망상주의나 과대평가를 할 때 유저의 느낌이 들면은 아 이거는 이런 비교는 좋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또 스스로를 계속 스스로를 자꾸만 되돌아볼 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제 지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결과로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진정성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이런 자체가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쨌든 이제 설득을 인생은 좀 설득이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결국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켜서 신뢰를 받고 뭔가 도움을 주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내 자신을 설득시켜서 신뢰를 받고 그러려면 내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증명해내야 되는 거가 맞을 것 같은데 증명해내려면은 결과가 있어야 될까? 진정성이 있어야 될까? 아니면 줄자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대표님은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답이 있으실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지금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 지금 PD님이랑 저랑 보이스톡을 하든 줌을 하든 저랑 통화를 하든 이게 다 뭔 것 같아요.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미국에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통화가 가능하지? 이게 유선도 아니고 이게 무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데 서로 이미 오래 안 사이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도 보면 근데 스마트폰의 어떤 속성 우리가 사용할 줄은 아는데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고도 하지 않고 이게 뭔지를 우리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얼마 전에 네. 양자 물리학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물질과 모든 이런 것들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 표현을 하는데 원자에서는 또 전자로 연결되어 전자로 인해서 이제 또 빙빙 돌아서 그 전자가 또 양성자, 중성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돼가지고 이렇게 만든 물이 H2O가 만들어지고 H2O 수소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결국 기술발전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뭔가 화질이 좋은 것들도 사실 기술발전 해가지고 그게 반사되는 그 빛으로 인한 게 지금 화질로 의미,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다 들었다 보면은 결국은 양자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양자 물리학에서 우리가 뭔가 왔을 땐 적어도 고전 물리학이라는 걸 또 거쳐야 되고 고전 물리학으로 또 거치려면 어쨌든 그거를 누군가는 증명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예를 들면 노문으로 만들지 않고 뭔가 빛이 입자다, 빛이 파장이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쨌든 그거를 proof, 증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진정성 있게 스스로는 탤런트가 있었지만 증명하지 않았다면 우리 세대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겠죠. 물론 아인슈타인 증명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증명했겠죠, 그거를. 근데 누군가는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게 숙명이든 어쨌든 그게 하나의 하나님 계획이든 어쨌든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특별한 기능을 할 게 아니면 인류 역사를 보면 그중에 우리 one of them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인류 역사상 그중에 한 명이 우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 데이터로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럼 데이터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봐야겠죠. 네. 증명된 사람들이 거장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은 증명했어요. 근데 그 증명하기 전에 이렇게 세상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중성한테 인기 있고 대중성한테 뭔가 책으로 증명하든 논문으로 증명하든 어쨌든 노벨상을 봤든 어떻게 증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대중에 대한 그 기반을 가지고 또 기술 발전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은 거예요. 오늘. 네. 되게 감사할 일이죠. 네. 그게 우리의 기반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그런 거장이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는 그 path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평범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류 역사상 보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증명을 안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 살았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증명한 게 없어요. 음 저희 가문에서 뭐 증명한 게 없어요. 뭐 책을 하나 냈나 뭐 뭐 거기에 뭐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이 지금 유산으로 남았나 아니에요. 증명된 게 없. 심지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거기에 대한 물건 하나 옷 하나 뭐 양말 하나도 저는 아직 남은 게 없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그 반지 하나인가 제가 하나 남은 거 그때 제가 나름 효도를 많이 했다고 외할아버지 그 반지를 저를 주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네. 이 반지도 저희 할아버지가 증명시킨 게 아니고 그거는 원래 이 인류 역사상 이 지구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 증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증명할 거냐 근데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 증명을 좀 더 우리 와닿게 좀 설명해 볼게요. 네. 저는 증명이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내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살아도 네. 진정성 있게 살고 내가 믿는 게 옳고 그리고 그 믿는 거 내가 성실하게 살고 하는데 저는 그 성실한 사람이 만약 그게 맞다면 저는 그 사람이 반드시 반드시 증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근데 증명된 사람들 특징은 뭐냐 적어도 돈을 벌어요. 왜 진정성이 있고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게 진짜 맞다면 네.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검증해 볼 필요. 대중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검증해 볼 필요. 대중성이 인정하는 건 뭔 것 같아요. 돈이에요. 네. 이 사람 돈 많이 버는지 거기서부터 대중성에서 이 사람이 돈 많이 번다라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진정성 좋고 아무리 철학적 개념이든 시스템이든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 돈을 못 벌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대중적으로 증명됐다 표현을 안 써요. 네. 아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이래.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네. 근데 유튜브도 똑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제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제일 지금 이 심각한 이 경제에 지금 물가 상승도 되고 막 지금 경제가 어쨌든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경제 위기가 더 지금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런 위기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자기 목숨값까지 바쳐가면서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그 돈하고 바꾼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국에.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돈 얘기를 하고 네. 돈에 관한 걸 많이 다루고 세일즈에 관한 걸 많이 다루는데 제가 돈 못 벌고 있다면 네. 과연 제가 이 사람들에게 제가 맞다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없다면 제가 과연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데 난 돈 못 벌어. 근데 내 시스템은 언젠가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래요. 근데 내가 스스로 증명을 못 시켰어. 네. 그럼 내가 돈 벌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준다는 건 그냥 하나의 신념일 뿐이고 이상적인 것일 뿐이고 거래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그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누군가 거래를 아무리 짜잘한 거래고 아무리 쓰레기 같은 거래고 아무리 비겁한 거래라도 난 거래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대중성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증명해서 대중성에서 증명시킨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런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류 역사상 진짜 우리가 지금 평소에 쓰는 과학기술 기반의 그 어떤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돈보다 훨씬 더 그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아마 한 번 지금 만약 있다면 지금 강연 한 번 하는데 돈을 아마 수백만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티켓팅을 해가지고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로봇 키오사키 온다고 하는데 티켓팅만 봐도 200이에요. 200. 그냥. 일반 사람들은 20만 원짜리 티켓도 안 갈 거예요. 200짜리 왜 가? 그것도 이틀밖에 안 하는데 이틀 하는데 로봇 키오사키 이틀 다 하는 것도 아니야. 한국에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애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입에 근데 가치를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로봇 키오사키 온다는 이유로 그 사람 다 한 시간 두 시간만 강연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훨씬 들어요. 제가 2011년 때 그 사람을 처음으로 봤어요. 호주 멜버른에서. 그리고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보게 되면. 그러면 13년 만이잖아요. 그럼 13년 만에 보는데 그 사람 얼마나 늙었겠어요? 많이 변하셨겠다. 그렇죠. 난 그 모습만 보더라도 난 존경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감격할 거야. 내가 브레인 트레이싱 브레인 트레이싱인가 그 사람도 세미나에서 봤는데 예전에는 계속 오디오 영상으로만 봤는데 세미나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때 어떤 세미나 초대돼가지고 제가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내가 우상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그래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우리 만약에 내가 되게 빅뱅을 좋아한다. 막 지드래곤 좋아한다. 근데 지드래곤이 막 나와서 빅뱅 콘서트 막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우는 게 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술이면 훨씬 더 그게 강렬하겠죠. 전 비즈니스 매도 보고 비즈니스에서 그냥 세미나에서 토크하는 건 그 사람 모습만 보고 지팡이 짓고 약간 올라오는 그 브레인 트레이시를 딱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콘텐츠도 중요한데 콘텐츠는 그 사람 지금 와서 뻔히 뭘 할 거 저는 다 알아요. 새로운 걸 배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콘텐츠가 왜 지금 아직도 이 콘텐츠를 하고 있고 왜 이게 중요하고 왜 한국 사람들한테 티켓팅을 싱가포르라든가 티켓팅 같은 경우는 몇십 만도밖에 안 하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또 이 정도 티켓팅을 또 하고 또 이 정도 티켓팅에 대한 또 어떤 밸류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또 목록에 짜가지고 넣고 대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냥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관점으로.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들어갔을 때 내가 또 미처 몰랐던 관점들이 있겠죠. 근데 로버트 키오사키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진정성이 있고 돈에 대해서 빠직하게 알긴 해도 스스로가 부동산 투자를 해봤거나 스스로가 뭔가 이런 거래를 해봤거나 스스로가 소통 능력을 키우지 않았거나 스스로 세일즈로 자기의 어떤 책이든 마케팅이 되어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다면 네. 그 1%에 대한 증명을 못했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건 나를 위해서 처음에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의도치 않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의도치 않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그게 우리 아까 얘기한 비교예요. 비교. 누군가는 저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짜증나는 비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새끼 뭐지? 쟤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쟤 왜 돈 저렇게 벌었지 했는데 저런 애도 돈 벌었는데 나도 벌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증명하는 거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건 증명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증명하기 위해서 네. 너무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맞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저는 양면성을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을 내가 아직 못했으면 그 못하는 구간 동안 훨씬 나의 어떤 왜 못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끊임없이 그릇을 채워 넘어가야 돼 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증명 못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또 증명될 거예요. 근데 증명된다는 게 결국 뭘 증명했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돈 억대 연봉을 만약 증명했다 아니면 10억을 증명했다 30억을 증명했다 증명은 하는데 그게 대중성으로 먹히긴 하지만 대중성으로 증명했다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증명을 통해서 다시 나의 진정성을 채우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증명을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증명은 시켰는데 증명시킨 게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대중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중성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동의한다고 해서 꼭 진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어 저 사람이 성공했어 했는데 저 사람이 성공한 거에 대한 자극은 저한테 줄 수 있지만 저 사람 성공이 과연 그 성공 뒤에 진정성이 제대로 성실함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저렇게 성공했는지 아니면 그냥 저 증명하는 걸 하나의 마케팅 툴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어렴풋이 좀 비겁하게 좀 나쁘게 저렇게 증명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좀 약간 뒤에서 오히려 사기치려고 저렇게 하는지 저는 스스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하는 게 되게 좋은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만약에 성공은 했지만 성공한 배경 뒤에 과연 내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채우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행복하고 있고 끊임없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그 뭔가 그 진정성을 채우고 있는 그 여부를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단순히 증명한 건 너무 공허할 거예요. 한 번 증명하고 나면 그때 하루만 엄청 기분이 좋고 잠자고 일어나면요. 그때 그 기분을 그 도패미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증명하고 진정성에 대한 부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스스로 그 진정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면 그 진정성 이라는 게 증명하는 것의 가치를 잘 보고 진정성의 여부를 잘 스스로를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맞죠? 조금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봐봐요. 진정성을 제가 돌아봐야 된다는 이거예요. 제가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을 심지어 숙소에 제가 잠재우고 이러면서 어쨌든 코칭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아이디어도 저희 목사님 최영선 목사님이 그 미션 홈이라고 있어요. 미션 홈은 아예 목사님이 성도들 청년들 이런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아예 같이 목사님의 어떤 댁에서 사모님이라든가 아이랑 다 있는 데서 같이 아예 살아요. 그런 아이디로 인해서 함께하는 데 비밀이 있다고 해서 아예 저도 살아보는 걸 세종 때서부터 그때는 한 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였고 두 번째는 저기 누구야 그것도 어떤 여성분인데 세종에 있었을 때 그분은 차 씨라고 있어요. 그분도 아직 살지도 않았지만 거의 완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안산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저 김 씨라고 제 거를 먹튀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봐봐요. 제가 어쨌든 저도 진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당시에 올라가는 차에 23살 때부터 쭉 올라가는 찰나에 제가 뭔가 빵 터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 근데 저의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다 인정하고 리더십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리더십은 좋았는데 돈이 꼭 리더십하고 정비를 되진 않더라고요. 그 당시 리더십은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리더십은 좋은데 돈이 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 축에 촉했는데 근데 이제 증명되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돈을 실제로 벌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개발했던 콜드콜이라든가 이런 스크립트라든가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롤플레이 시스템적으로 세팅되기 시작 그리고 또 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최되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다 어쨌든 그게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하는데 비용도 훨씬 줄어들면서 콜드코 하다 보니까 무한대 인맥을 계속 쌓게 되면서 그리고 그런 인맥을 쌓는데 내 그냥 내 상가 내 집 내 근처 반경 5키로 10키로 그 사이에서도 내가 충분히 막 쓰레파 신고 갈 수 있는 거리에도 내가 충분히 미팅건도 잡고 브리핑해서 매출도 따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걸 개발하고 성공시켰어. 성공시켰다는 걸 따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미션홈처럼 했던 김씨라고 하는 제 제자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내면서 그전에 몇 년 동안 부축했던 현금 흐름이 단 몇 개월 만에 그걸 다시 따낸 거예요. 그 콜드콜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제가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유튜브를 싹 다 시켰고 유튜브에 대한 그 모든 원고에 대한 부분들은 싹 다 제가 23살 때부터 쌓아왔던 그 마치 내가 찬성 목사님하고 함께하면 목사님이 항상 저랑 예를 들면 그런 성경이라든가 그런 삶을 일상을 가지고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재해석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다 사실 저한테는 밖에 나가면 또 내가 뭔가 나눌 때 그게 나한테 원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가랑 함께한다는 건 티카타카 밥 먹을 때 티카타카 나가 산책할 때 티카타카 뭔가 미팅에서 티카타카 뭔가 내가 또 강의할 때 티카타카 뭔가 티카타카 너무 24시간 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24시간 돌다 보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향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단계 안에 그렇게 실점을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대일 코칭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중으로만 코칭 하는 게 아니라 일대일 코칭 하다 보면 티카타카 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하지.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또 해보려고 또 작년에도 또 청년을 들이대가지고 같이 또 해봤어요. 네. 옛날의 알고리즘 이랑 달라요. 예전에 내가 항상 한글이하고 항상 나도 막 선수로 막 뛰고 나도 끊임없이 막 이거에 대한 갈증이 일으켰을 때라 제가 이미 다 그 결과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까지 다 안 상태에서 내가 또 누군가를 미션으로만 하는 거랑 이건 아예 또 알고리즘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성공시켰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성공시키면 그 사람은 부작용이 나오는데 인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증명은 시켰어요. 와 어떻게 단계 안에 억대 연봉 되지? 네. 단계 안에 억대 연봉 되는 거 심지어 그 억대 연봉을 넘어서 심지어 제가 직업까지 하나를 창출시켜준 거랑 다름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제 거를 똑같은 시스템을 자기가 마치 콜드콜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여기에 대한 원래 뭐라고 하지 그랜카돈도 자기의 멘토가 됐고 갑자기 그리고 책도 심지어 저보다 더 먼저 썼고요. 아예 이 사람 원래 공부 잘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게 잘 도나봐 머리가 그리고 저를 협박하는 것도 할 줄 알더라고요. 정치질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왜? 저보다 나이 차이가 한 열두 살 정도 열한 살인가 열두 살 정도 나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사람 저보다 머리는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하나만 보면 하나만 보는 좀 약간 습수한 면이 있어가지고 좀 멍청하게 호구짓을 많이 했죠. 당했죠. 그런 것들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원래 업이 다단계였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원래 업이 다단계인데 심지어 직업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 직업이 뭐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이 업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업을 해도 이 업이 마치 자기가 똥땅 하나님 갑자기 뭔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아니면 귀신이 어느 날 무당이 어느 날 줄어와가지고 갑자기 중고 똥땅 그냥 이게 살아난 거예요. 역사 과정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출처를 안 밝히는 거예요. 제가 먹티먹티 하는데 먹티라는 의미는 출처를 안 밝히고 그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원고에 대한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그 사람은 그 역사가 없어요. 모든 각인시켰던 반복적인 내용이 로버드 키오사키든 그 사람의 뭐 사분면 ES BI든 그 안에 디테일이든 러셀 브란슨이 깔때기 법칙이든 멤버십 공간을 그 퍼널이라고 하는 그 멤버십 공간을 어떻게 만들든 그 사람의 무슨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다양한 도구와 원고와 뭐 그 키워드 유튜브에 어떻게 달고 어떻게 어그로를 끌고 어떤 식으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네 그거를 갑자기 자기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누군가한테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네 근데 어느 순간 네 자기가 마치 뭐 어디에서 번개라도 맞은 듯이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한 출처는 안 밝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전 지금도 그래요. 23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늘 쓰는데 23살이 뭔 것 같아요. 23살의 표현을 썼고 또 2011년대 멜빈 엑스페셜 센트럴에서 토니 로벤스를 받고 로버키우스 그리고 오디오처럼 끊임없이 이 다양한 제 걸 다 두져보면 거기에 역사가 제 말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증명해 증명되는 제 댄스 강사가 됐던 시절과 제가 뭐 그런 영상들 다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저랑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던 뭐 토니부터 시작해서 제 제자들 멜버른에 있던 제자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물어봤을 때도 제가 어떤 식으로 그때 동기부여를 했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걔네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 걔네들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무리 호주에 있어도 다 그렇게 멘토를 저처럼 붙잡고 이런 역사가 다 있는데 저한테서 배워간 사람들은 심지어 그 역사가 없으면 없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만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적어도 이걸 준 장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밝혀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증명에 대한 부분들은 증명됐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대중성에 대해서. 네. 증명됐잖아요. 억대 한 번 벌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문의도 오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 책도 쓰고 하면 난놈이지. 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증명은 됐죠. 그리고 그 증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많은 걸 잃었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한 200시 나오는 200시 나오는 그 연금 통장 같이 그 비즈니스를 제가 그동안에 23살 할 때부터 그래도 나름 영양제 그 회사에서 구축했던 돈이 있어요. 공개된 인프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서포트하겠다고 그 사람이 또 무슨 다단계는 뭐 이런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짤라내. 자꾸 이동해. 다단계는 애들은 의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김씨라고 하는 제자가 목표했던 애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얘를 하나라도 키워주려고 물질적인 서포트도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 어머니하고 이 사람이 이득관계는 없지만 아예 그 밑으로 고객들이 싹 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냥 그 통장은 날라갔어요. 없어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많은 것들을 오랫동안 그거를 제가 호주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회사하고 또 애정도 많고 전 지금도 그런 그 회사의 제품도 먹고 있고 하는데도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면 이럴 게 있으면서도 그 뒤에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어느정도 증명시켰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진정성으로 다시 못 돌아오고 결국에는 이렇게 더럽게 더럽게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노력했을 거고 그 사람도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항상 그 사람이 입장에서 제가 가시였어요. 왜냐면 끊임없이 인정보다는 이게 아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갈아줬으니까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아프잖아요. 코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인정하면 네가 만족하잖아요 상대가 근데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면 그 가시가 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중에는 돈이 되면요. 그걸 싫어하고 나중에 그래서 혼자 해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증명시켰는데 결국에는 협박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아예 완전 자기만의 어떤 뭔가 상표 등록도 하고 별질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올라가더라도 출처가 있어야 되고요. 출처가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출처인지 아니면 출처를 밝혀라고 하는 압박이 있어가지고 출처를 밝혔는지 심지어 출처를 밝혀라고 해도 안 밝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증명시켜도 그 사람은 뒤에 배경을 봐야 된다는 그게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고 이 세상에 증명시킨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이 든 거는 그게 이제 진심으로 존경을 하는 멘토님이라면 어떤 그런 데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마음과 그런 예의? 예의랄까? 그런 게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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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결국에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우리가 만약 백명이라고 하면 백명 중에 백명 중에 제가 인정한 제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에 그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우리가 가난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억대연봉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요 네 그게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역사상 없던 일은 좋은 일은 어쨌든 이런 게 좋은 일이잖아요 갑자기 돈 못 벌게 되면 근데 우리가 보통 역사상 없던 일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갑자기 지진이 났거나 쓰나미가 이런 게 역사상 없던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내가 지금 사는 지역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역사상 없던 일이잖아요 내가 네 내가 사는 세상 안에서 내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근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역사상 없던 일 그러니까 네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역사에서는 없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돈 못 벌어봤어요 그리고 이런 그런 외부로서 외부로부터 이런 존경을 못 받아봤거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원래는 돈을 이 정도 버리려면 서울, 대구, 부산 영업하려면 다 뛰어야 돼요 근데 중으로 하고 전화로 해서도 방구석에서도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저희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 경험하면요 어떤 역사상 어떤 일을 경험하면 네 백에서 거의 백 명은 거의 다 마탱이 한 번씩 꼭 가요 음 이거는 이거는 그냥 사실 그대로예요 음 내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한 번도 바람 안 피웠던 사람 한 번도 사귀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이성관계에서도 결혼하거나 뭐 이러면 꼭 이상하게 돼요 음 뭔가 그 어떤 그거를 어디서 터뜨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그게 딱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데이터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도 호주에서 네 와 그런 인기를 누려보고 그런 하이라이트적인 어떤 삶을 누려본 건 제 인생에서 그래서 호주가 나는 각인될 수밖에 기억하 내가 스물세 살이 왜 이렇게 각인되냐를 보면 네 네 내 인생이 완전 체인지된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내 인생이 그렇게 체인지될 줄 몰랐어요 네 그 쇼크가 아직도 내가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음 그 말은 뭐냐 네 그때 그 경험은 했는데 저는 그때 관점이었고 저도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 나 음 인과관계를 몰랐어요 상관관계를 몰랐어요 그냥 나의 컨텐츠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댄스를 잘 가르쳐고 내가 나름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토니라든가 이런 세미나도 갔다 와서 내가 뭔가 이런 책 읽고 막 이런 거 오디오 막 듣고 막 어쨌든 세미나 늘 자주 막 주기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훈련하고 내가 난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운이더라고요 네 그게 운이 뭐냐면 내가 토니를 만났던 게 운이고 애덤 애덤 조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던 게 운이었고 네 토니 로밴스를 만났던 게 도날드 트럼프를 만났던 게 운이었고 로버트 키워서 그렇게 만났던 게 다 운이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멜버린에 갔을 때 그게 운이었고 케이팝이 나한테 운이었고 패션 스튜디오 엘리베스트 스트레이트 거기 쭉 올라가면 패션 스튜디오 그것도 나한테 운이었고 그리고 패션 스튜디오에 케이팝이 딱 없었을 때 하나의 케이팝의 강사가 딱 왔다가 제가 두 번째 강사였는데 그 첫 번째 강사는 베트남 사람들한테 갔거든요 그 롤을 내가 또 책임지고 했을 때 그걸 더 키우면서 토니가 보스였거든요 토니하고 제러미가 같이 원래는 공동창업자인데 내가 토니하고 좀 더 맞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였냐면 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토니가 나한테 준 플랫폼이라 이런 것도 내가 같이 뭐가 없냐면 내가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난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면 내가 중국 돌아가서 내 고향 사람들 누구나 다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역사상 없던 일을 경험하면 이게 망가져요 약간 착각하게 되고 마탱이가 가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제 영상에서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탱이 가잖아요 저는 20대의 마탱이 왔잖아요 그리고 한 번 또 이혼도 해봤고 그게 다 20대거든요 누군가는 이거를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까지 40대 되기까지 평생 가난했던 사람이 40살까지 늘 가난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20대 이 아이 순수한 아이한테 30대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을 보면 초반이었을 거예요 네 이런 순수한 아이한테서 받았던 사람들 거의 다 40대였어요 제가한테 코칭 받았던 사람들이 근데 40대에 퍼칭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걸 믿고 또 그래도 함께 해가지고 그래도 행해하는 사람들은 피라미드 중에 그래도 탑에 속하는데 고객 만족도는 다 거의 만족도가 좋았어요 만족도 안 좋으면 당연히 나갔겠죠 만족도가 다 좋았을 때 항상 끊임없이 참석해요 우리가 심지어 매일 했거든요 줌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이제 만족도를 넘어서 고객 성공까지 시켜버리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건 고객 부작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건데 그래서 증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증명됐던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다 보면 누군가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 증명됐던 것들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그때 만났던 누군가 있었어요 양자역학의 뭔가 보호가 예를 들면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닐스 보호인가 보호 닐스인가 어쨌든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도 누군가 있었어요 어떤 실험실에 또 어떤 누군가를 해가지고 그 양자 물리학을 또 이제 다 설명해서 또 논문 내가지고 만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거기에 나 키맨이 있었는데 네 참 재밌는 거는 갑자기 반짝이 와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 키맨이 누구냐라 했을 때 안 밝혔을 때는 일단 그 사람 진정성격 성실하지 않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 그거를 밝힐 수 없을까요 모든 거장들과 모든 역사상 모든 사람들 다 키맨들 난 지금 키맨을 내가 지금 이 영상 지루할 정도로 너무 많이 밝혔잖아요 반복적으로 밝혀왔어요 밝히고 싶지 않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한 번 밝혔었어요 한 번 밝혔더니 다 저한테 문이 오다 보니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리고 안 밝히려고 하고 그때부터 계속 안 밝히더라고요 그때 한 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이 사람 밝히면 내 리더십이 없어지고 이 사람한테 리더십 쏠리는구나 그렇게 작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고객의 부작용까지 연결돼요 근데 100명 중에 대부분 처음에는 거의 그런 질투심과 그런 비교분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비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부작용이 그런 부작용을 하다가 결국엔 망는 거예요 근데 왕들도 망한 게 많잖아요 그게 뭐 처 때문에 망하거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역사가 있잖아요 왕들도 그런데 지금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게 있겠어요? 절대 진정성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혹은 그런 걸 증명시켰던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증명시키고도 진정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뭔가 깨우치고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거 누군가한테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한테는 최소적인 예의는 갖추는 게 결국에는 뭔 것 같아요 그런 출처라든가 이런 걸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가 전혀 없다는 거는 그런 사람도 오래 못 가요 증명 한 번만 시키고 그걸 우려먹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우려 잘 먹어요 지금도 제가 보면 아직도 콜드콜하고 회사 이름을 유땡땡이라고 회사 이름 그걸 아직도 그 키워드만 계속 우려먹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그대로 지금 계속 그걸 써먹고 있어요 아직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채워보면 어쨌든 그 키워드를 계속 우려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다 가르쳐줬던 건데 근데 제가 가르쳐줬던 건 저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 가만히 보면 저랑 상관계가 뚝 끊긴 애들이 지금도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얘네는 어쨌든 좀 하얀 것처럼 약간 뭔가 찌꺼기 같은 그래도 문이 한두 건이 오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겠죠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그 뭐랄까 그 일단 감사해야 되는 감사로 돌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준 누군가 귀인이 있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자기가 진짜 그렇게 헷가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자꾸만 그 멘토님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자기가 이상한데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그때 이제 호주에 계셨을 때 그 성공을 했던 것들이 그때 그 결국에 대표님께서 생각이 드셨던 게 운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한테서 귀인일 대표님이 만나셨던 거잖아요 어쨌든 대표님이 그 긴 기회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그런 귀인들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배운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 수년간의 세월에서 지금의 대표님이 계신 건데 저도 저 자신도 짧게나마 조금 한 며칠간 고민했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마탱이를 갔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제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면서 조금 약간 좀 마탱이가 갔었던 것 같아요 좀 며칠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아 조금 그런 것들 제가 조금 놓치고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아 그게 아니었고 제가 저도 진짜 운이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이 진짜 좋았고 귀인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만나서 제가 귀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주권 물론 제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제가 뭐 받을 수 없었겠죠 맞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주권 영주권 하나 나오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싫든 좋든 그런 것들을 바나면 자본주의에서 훨씬 성공하는데 유리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와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그 마탱이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탱이가 가볼 정도로 아직 뭔가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근데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생길 수 있는데 생기는 순간 동시에 따라오는 게 선택인데 그때 하는 선택이랑 지금 하는 선택이 좀 달라져요 왜?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을 한 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한 번 경험하면요 그때 내 뇌도 제대로 작동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냥 그걸 경험하고 그걸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 어때요? 그때는 말릴 수가 없어요 바람 중이로 말릴 수 있어요? 네 로맨스라고 하는데 그걸 말릴 수 있어요? 네 말릴 수 없겠죠 자기 고집이 그게 그런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성공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코칭을 지금까지 14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속 코칭하고 제 스스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지명시키려고 많은 걸 보여주고 올해에도 제자들한테 또 보여줬어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 만에 작년보다 더 높은 매출에 작년에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던 그 달보다 어떻게 3개월 만에 그 매출의 달을 넘어섰는지 그런 부분 3개월 만 딱 실험하고 3개월 만에 그걸 기록했거든요 네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2023년도의 최고 매출 기록을 깨버렸어요 그 최고의 매출을 올리기까지 저는 수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찍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새로운 프로젝트 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최고의 매출을 깨부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되게 단축됐네요 엄청나게 엄청 단축된 거죠 와 그게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단축이 그게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자신감과 내 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뭔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증명하고 증명하는데 저는 제 고객들한테 저를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저랑 함께한 것도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또 감사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또 저도 많은 걸 다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 되어졌다는 게 뭐냐면 마탱이가 갈 정도로 혹은 이상한 행동을 할 정도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도 있어 봤고 그로 인해서 나의 부작용과 내가 더 많이 잃었던 부분들도 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고객들은 굉장히 복이 많죠 왜? 제가 나름 평수된 상태에서 지금 코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 처음에 이랬다면 약간 진짜 좀 작년만 해도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제가 점점점점 완전 이게 고도로 올라갔다는 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제 스스로가 근데 올해는 고도로 더 올라가겠지만 근데 거기에 떨어져도 내가 죽지 않을 정도에 대한 그 주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에 그 매출을 쳤을 때 불안했던 그 감정이 이번에 그 이상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감정이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게 저한테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날 뿐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감정적으로 이게 좀 마약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내 수준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처음에 들면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음 네 그건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런 한 번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고 얼마나 자주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돈의 속성 그 저자님도 얘기했잖아요 네 5년 동안 순수익을 그렇게 계속 흑자로 돈을 챙겼을 때 그때 뭔가 사치를 해도 된다 그때 좀 외제차를 사도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아니면 100억대로 뭔가 자산가로 들어왔을 때 뭔가 사치를 해도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그냥 딱 좋아졌다고 갑자기 외제차를 뽑고 사치를 쓴다 음 아 그건 마탱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순수익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치다 보면 네 네 전 2019년도부터 끊임없이 어기라고 하는 순수익을 계속 쳤기 때문에 2019년부터 20 21 23 24 지금 거의 4년 채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5 하면 저도 5년 채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5년 차 네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저도 5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실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누구한테 가냐 고객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그걸 각인시켜줄 거니까 네 재수 없는 것들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했을 때 떨어졌을 때 얼마나 아프다는 걸 끊임없이 각인시켜줘야 고객들은 조금 조금씩 겸손함에 재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오래 유지해야 할 것 같아요 성공하더라도 성공하고 돈 버는 거는 일단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 돈을 저는 지금 5년째 5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제 뭐 몇 달 혹은 이제 뭐 1년째 2년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좀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돈 벌어도 돈 벌어도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이냐 그걸 핸들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아니다며 옆에 그런 코치가 없고 멘토링을 받지 않는다면 나한테 브레이크 걸어준 사람이 없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불안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막 넘게 버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불안함에 대한 요소가 항상 제가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나를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지 그런 것들 없으면 그 스트레스 엉뚱한데 먹는 데라든가 엉뚱한데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술집 풀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할까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담배라도 술이라도 남자 여자라도 붙잡거든요 근데 그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것들이 다 그런 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독서하는 것도 다 그런 재수없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독서를 제가 많이 시키잖아요 또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 제가 사실 이거는 하나의 질문 주제이기도 했는데 질문을 드릴 것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귀중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질문은 아니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다시 한 번 느끼는 거는 삼사리에 지친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멘토인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제가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다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제가 다 이거를 어떤 거는 제가 조금 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공감한다면 그냥 제가 방금 경험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했으면 조금 더 공감할 수도 있고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셔도 결국에는 어 제가 이거를 다 뭐랄까 제가 제가 모든 거에 정답을 알고 있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그렇다 대표님께서도 물론 정답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거에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겠지만 그래머도 불구하고 저보다는 좀 더 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삼사리에 지친 저처럼 이제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싶고 좀 배우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필요한 거는 멘토가 아닐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태도가 항상 감사함으로 끝나야 된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대표님께서도 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항상 그 끝에는 감사함이 어 있으셨다는 걸 제가 그 공통점이 감사함이라는 걸 제가 또 계속해서 들었으니까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다시 한번 그런 생각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대표님께서 진정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 문의를 드렸을 때는 진짜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어 이제 돈 버는 마인셋으로 좀 변화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께 그렇게 문의를 드렸었고 그렇게 그게 지금 현재도 변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대표님께 조금이라도 배운 입장에서 조금 제가 생각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보자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 뭐 증명을 하려면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어 대중성이 있으려면 돈을 벌어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 끝에는 다시 진정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의심을 스스로 해야 되고 진정성 여부도 계속해서 점검을 점검이랄까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맞지만 어 대표님이 얘기를 들었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 안에서는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것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어 뭔가 뭔가 그냥 남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런 거를 하기에는 뭔가 공허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께 조금씩 배우면서 좀 느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돈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저를 조금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진짜 뭘 원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대표님께 조금이라도 제가 배우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많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좀 삶의 의미를 많이 찾는 그런 스타일이었네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께 배울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강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이 때 삶의 의미를 많이 찾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 과정이 우리가 증명을 때로는 시키고 돈으로 증명시키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그 과정이 만약 20대 30대 그거를 향해서 가는 저는 그 자체가 되게 좋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 근데 대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거를 넘어서 그건 내 거고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타인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네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정리해서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경제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잘 붙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성숙하고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려면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나중에 분명히 붙잡게 돼요 그게 창업하든 사업하든 영업하든 그게 어떤 의미든 어쨌든 거래를 해보고 사람들과 소통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기부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마 경제라는 키워드에서 내가 심지어 삶의 의미도 정확히 가졌는데 경제라고 하는 그 어떤 능력치를 좀 높였을 때 그 기술치를 기술 기술력을 좀 높였을 때 더 이제 좀 몸값이라고 할까요 좀 더 도구 역할 도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단 돈을 벌어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리더십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제가 지금 딱 제가 생각나서 말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뭐 진짜 제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진짜 제가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진짜 그거야말로 제가 돈을 벌어야 돈을 더 벌어봐야 되는 뭔가 제가 더 경제력을 갖춰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니까 뭔가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